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6년 4월 학평 나영 1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었대.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힌 5개의 의자가 있는데 모두 앉는데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돼 있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 그러니까 얘는 천천히 접근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건 뭐냐? 조건이 있는 행계가 누구야? 아버지랑 어머니잖아요. 첫 번째로 하는 건 아버지랑 어머니를 홀수 번호 자리에 먼저 앉혀놓자고요. 그럼 홀수가 몇 개야? 1, 3, 5니까 3개죠? 그러니까 3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 2개를 뽑아. 그래서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앉을 거야. 끝이 아니지. 곱하기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까지도 해주셔야 되겠죠. 왜? 앉아야 되잖아. 뽑는 게 아니라 뽑고 나서 배열까지 시켜줘야 되니까 2팩토리얼까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6이 되겠네요. 이것도 바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 그 두 개의 자리에 배열시키니까. 얘 뭐랑 똑같은 거야? 3, P, 2. 3, Permutation 2랑 똑같은 거죠. 순열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순열은 고집할 필요는 없어. Permutation은. 왜? 조합으로 다 풀 수 있어. 굳이 다 알아야지. 다 알아야 되는데 굳이 하나 뽑을 거면 나 같으면 조합하라고 할 거예요. 조합. 쪼개서 푸는 거. 쪼개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나머지 할아버지, 할머니나 할머니, 할머니, 아들, 딸 배열시키면 되겠죠. 남은 몇 자리에? 세 자리에.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할아버지가 할머니, 아들, 딸 앉혀놓는 거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앉는 6도 곱하셔야 되겠네요. 이 6은 여기서 온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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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아들, 딸. 그래서 36가지가 나오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조건을 나눠서 천천히 푸시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또 순열로 바로 가면 좋은데 순열이 힘든 분들은 조합으로 쪼개서 가시라고요. 조합으로 쪼개서 가면 다 풀 수 있어. 다. 그래서 정답은 36가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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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